10mV 진동센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. 진동센서는 MMF사의 KS78B 모델이고요. 실제적으로 진동센서 공교전기를 이용해서 이 센서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100Hz에서 1G 진폭을 줄 경우에 10mV가 잘 계측이 되고요. 그리고 주파수 변경에 따라 거의 10mV에 가까운 값이 잘 출입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진폭 변화시에도 감도값이 약 10mV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특별한 문제없이 이 진동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 이 진동센서는 MMF사의 KS78B 모델입니다. 이 진동센서는 MMF사의 KS78B 모델입니다. 이 진동센서는 MMF사의 KS78B 모델입니다. 이동센서는 MMF사의 KS71B 모델입니다. 이쁜센센서는 MMF사의 KS78B 모델입니다. 스프레스의 KS78B 모델입니다.